안녕하세요. 미국 애틀란타에 사는 애틀마입니다. 부모님이 한국 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은 몇 가지를 구매했거든요. 같이 보시겠어요? 세타필 로션 5불 할인해서 13불 39 세타필 크린저 5불 할인해서 14불 49 세타필 크림 5불 할인해서 13불 99 콜라겐 펩타이드 7불 할인해서 24불 99 시간이 너무 빨라요. 두 달에 벌써 후다닥 지나가서 이제 가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믹스너트 견과류 16불 79 한국에도 있지만 또 미국이 견과류가 싸잖아요. 아몬드 초콜릿 13불 99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마약 같은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벨기에 고디바 초콜릿 14불 99 선물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페레로 로셰 14불 99 이것도 한 번 까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죠? 항상 구정을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보낼 수 있는 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고기 몇 가지 구매했습니다. 명절에 먹으려고요. 한국에 더 맛있는 것들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커피도 사고 또 설에 먹을 몇 가지 김, 한국 김, 그리고 양념들 사고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과의 쇼핑 날짜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에듈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